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상온 초전도체 LK-99입니다. 상온 초전도체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아, 그건 최근에 발표된 상온 초전도체죠? 아직 자세한 것은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온 초전도체란 일정 온도 이상에서 전기를 저항 없이 전달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해요. LK-99은 상온 초전도체 중 하나입니다. 전기 에너지에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해준답니다.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함께 더 알아봅시다. 상온 초전도체 LK-99의 발견은 에너지 저장과 전력 전송 등의 분야에서 큰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초전도 현상이 발생하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LK-99을 이용하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LK-99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전기 공급망에서 전력 손실을 줄이는 것은 물론 전력 저장 시스템도 개선할 수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전기 공급망을 줄이는 것은 물론 전력 저장 시스템도 개선할 수 있을까요? 또한 자기부상 기술 덕분에 교통 부문에서도 혁신이 기대되고 있답니다. 또한 자기부상 기술 덕분에 교통 부문에서도 혁신이 기대되고 있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현재 어느 정도까지 연구가 진행된 건가요? 한국의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발표한 LK-99는 현재 많은 나라들이 초전도체 여부를 검증하고 있어요. 이러한 초전도체는 전력 인프라 개선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선행연구 및 국방산업 등의 분야에서도 큰 잠재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하지만, 이런 수퍼너들이 다른 기술 덕분에 교통의 기술 기술은 또한 매우 유용한 기술 기술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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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유용한 기술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구결과와 기술 발전이 기대되네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가져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혁신적인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상온 초전도체에 대해 더 공부해 볼게요. 오늘 대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